네, 오늘 또 어마어마한 최신 시계 기능이 탑재된 이 보트를 소개해드리게 됐어요.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소륙 양용 보트입니다. 오늘 너무너무 기대돼요. 너무 신기해요, 진짜. 오늘의 대상어종은 광어 다운샷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화이트! 오, 이승 나는 거 봐. 어머, 미애도 놀래? 뭐 장기, 민어? 아야, 아야, 아야. 숨겼다. 이거 뭐? 응, 하지 마. 찔러 갔었잖아. 화이트! 지금 힘 씁니다, 힘 씁니다. 아, 나 오랜만이다, 울컥이. 오늘의 대상어종은 광어 다운생은 광어. 가보지 마세요. 오, 쥐고. 오, 쥐고. 오늘은 뭐지? 오늘의 광어 다운생은 광어이. 어떤 광어 are serves?